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말락빙이 아주 쪼금하고 저의 레벨을 보시면 아이고 지금 팔아서 없구나 여기 파워 데미지가 너무 약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운동을 좀 해서 데미지를 키우고 제 레벨이 여기 나오네요 스테이지 5에요 지금 스테이지가 6까지 있는데 야 우리 겹쳤어 너랑 나랑 겹쳤어 엄청 빠르죠 자 스테이지 6 이거 하나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스테이지 5에 있습니다 사실 엄청 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 수 있는 무기 도 17점 이것도 살 수 있네 엔코드 살 수 있네 사야겠네 그 다음에 올드하우스를 올드하우스로 올드하우스로 운동을 할 거에요 거의 막판이에요 거의 막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리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컨셀 앤 리빌인데 리빌을 하면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어 어디갔어 나 너무 커 이만에요 한 번에 어우 엄청 크죠 리빌을 끄면 쪼그매져요 너무 쪼그매져서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물론 제가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 센 줄 알지만 그리고 엄청 어 이거 운동할 때 안 빠르구나 이거 너무 엄청 빠르 안 빠르구나 일단 지금 힘을 좀만 키우고 조그만 아주 조그만 정말 비기너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얼마나 깔보는지 얼마나 약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깔고는 사람들 아주 혼내줄게요 그게 저의 플랜이에요 오늘 자 일단 좀 운동 좀 하겠습니다 포즈가 왜 그러니 너 이게 무슨 포즈니 레벨이 높은 사람이 제가 레벨 스테이지 5인데 저보다 레벨 높은 사람은 없는데 사실 이 머슬이 많으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저보다 센 거예요 근데 머슬도 제가 1등인 거 보니까 이게 머슬 순이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아요 1테라까지만 해도 될 거 같아요 우리 얘만 조심하면 될 거 같은데 자 1테가 됐으니까 1T 1테라 1테라까지만 하고 1테라까지 오케이 다 1테라 됐어요 자 리뷰어 조그매지고 무기도 어우 너무 조그매 어우 조그매 여기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런 애들 아주 안 좋은 애들이에요 갈 때까지 좀 운동을 좀 하자 본드 되어있는 거 좀 작은 걸로 하자 본드 펜슬 나 연필러 하고 있어 와 연필러도 이제 100이나 주네 거의 1000을 주네 998? 엄청한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얕잡아요 조그만 애들은 아무도 안 괴롭히나? 잠깐만 이거야 오 오 오 오 근데 도망갈래 나 왜 그래 왜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오 왜왜왜왜왜 아우 야 나 왜 괴롭히려고 그러니 안 되겠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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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싸우고 있어 얘는 이 녀석 나쁜 녀석이군 저기 보디가드 녀석 몰래가서 때려줘야지 너 왜 자꾸 애들 괴롭히고 다녀? 도구가 거기가 어떻게 올라가니나? 설마 나 밟으려고? 이 자식이 또 이 자식 나 한 번 나한테 밟혔잖아 그치? 또 또 또 또 또 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나는 날 공격해서 나 이디렸을 뿐이야 내가 제일쎄다 내가 제일쎄다 앰니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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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잖아 나보다 센지 안 센지 모르겠어 앰니시아 한번 가서 해볼까 딜을 몰래 가서 신발 속에 쏙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헬리콥터들 운동하고 있는 애예요 그래도 나보다 약간 레벨이 낮아 보이니까 흐흐흐흐흐흐 몰래 몰래 새개buds 새개들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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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수마 숨어수마 숨어 우와 너 대딱크다 드나 하亲 자 1 2 3 1 2 3 가다 아 LLP 오 마이 굿네쓰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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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볼지도 몰라 그래 그래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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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니셔 저기있어 쟤도 쪼끄매진다 쟤도 이거 알아 나랑 만나면 안되는데 숨어 숨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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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있는거 알고 온거니? 모르고 온거지? 어우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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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쫓아온다 다시 죽였어 얘 나 쫓아와가지고 난 죽였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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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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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니시아 또 온다 또 온다 첫 당시에 화났나봐 어 화났어 화났어 어 나 여기있는데 모르나보다 화내지마 미안해 이거 뭐야 엠니시아 어떤 여행yah I'm sorry 그래도 넌 너무 멋있어 오시 이쒸 collectively 이쒸이 제가 이정도에요 저렇게 큰애들 한방에 보낼수 있어요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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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안 보이지? 안 보이지? 안 보이지? 나 안 보여. 나 안 보여. 한번 해볼까? 어 미안한데? 한번 해봐야지. 아니Jesus.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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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rench MINUSTER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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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이거 없어? 이거 죽었어! 슈퍼히어로! 어? 죽었어 저 사람 다 하고 있어. 아하 얘는 계속 하고 있는거 같은데? 안녕~~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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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우리 누굴 가볼까? 저기 노란애를 가져가야겠는데? 노란애가 자꾸 때리고 다니니까 노란애한테 가자~~ 너 불이야 괴롭히지마 애들 내가 괴롭히는건가 지금? 오야 오케이 오케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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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타이네 아이 조금만 나 안보여 나 안보여 뒤에 보고있을땐 몰래가는거야 몰래 노 깜짝아 깜짝아 나 돌아봐가지고 나 본줄 알았어 자 신발속에 쏙 들어가서 자 신발속에 쏙 들어가서 아우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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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맨 여기 숨어 스틱맨 여기 숨어 어디갔어 저기 나왔다 이스판 됐어 이스판 됐어 아우 근육 장난 아닌데 쟤 아하하하하하 내가 때린줄 알까? 앤트맨 그래도 나는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 고를 괴롭히는 애도 괴롭혀줬어요 그래도 마음이 좋진 않다 우리 등치 크다고 등치 작은 사람들 괴롭히지 맙시다 사실 난 이만해요 어 어 어 나 따라 죽는가? 왜이래 어 난 이만해요 어 하하하하 난 이만하다 어 이거 뭐 다리가 나왔어 하하하하 누가 날 이겼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아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팍팍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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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 구독해주세요 Fernando 구독해줘 들어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